택배기사님보다 반가운 분들만 모십니다. 가광초대서 아 누구세요? 저기 누구세요? 아 네 저는요. 안녕하세요. 가수 임지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지윤씨의 막내 아들 비투비 임현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전자의 위대함을 보여준 가장 이상적인 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부터 저를 설레게 만들었던 두 분이에요. 임지윤씨 임현식씨와 함께합니다. 아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임지윤씨부터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게 젊은 프로그램 방송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용서해 주세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윤씨한테 감사했던 게 저를 딱 처음에 보자마자 되게 트렌디하게 은지씨 지고 오락실 너무 재밌어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괜찮았어요.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그 해프닝들이 벌어지는데 너무 재밌어요.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현식씨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현식입니다. 오랜만에 또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 왜요? 아니 그냥 입이 열리네. 제가 늘상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사실 지윤씨랑은요. 스튜디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뵀었어요. 그래서 추석이나 새해 때 제가 항상 우리 지윤씨에게 우리 현식씨의 안부를 묻고 항상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지윤씨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선배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잘 안 받아주셨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버님 현식씨한테 사랑하다고 전해줘요. 그러면 에이. 약간 그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두 분은 어때요? 아침에 출근을 같이 하셨어요? 아니요 따로 했습니다. 따로따로 살아요. 따로따로 사니까. 따로따로 사니까. 이렇게 또 그래도 같이 이번에 활동하시고 또 콘서트도 같이 하시니까 또 뜻깊게 나와주셨고 현식씨는 늦게 일어나는 편이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원래 엄청 깊은 잠에 빠져있는 시간인데 그러니까요. 은지씨를 위해서 일찍 일어났죠. 아니 보세요 선배님. 자꾸 이렇게 플로팅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배님.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언젠간 또 제자리로 오겠죠. 이것은 약간의 일종의 그냥. 아니요 아니요. 우리의 쇼맨십이다. 아니야 쇼맨십은 아니고 진심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 큰일 났네. 오늘 선배님도 플로팅을 자꾸 하시네. 오늘 큰일 났네요. 조정은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읽어주세요 현식씨. 네 이 세 분 조합 보려고 미국에서도 보고 있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문자 많이 오더라고요. 옛날에 선배님 공연 가셨던 분들도 문자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또 오랜만에 놀러와주셨고 0307님의 문자 지윤씨 읽어주세요. 이면 식보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왔습니다. 읽어주세요 하시면서 뒤에 거는 못 읽겠다. 왜요? 사랑해. 내가 이런 거 읽으면 안 되는데 왜요? 왜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k96시려면 문자 네 현식님 미소는 아버님 닮아 예쁜 거 했군요. 두 분 웃는 모습이 똑같아요. 아니 셋이 그러네요 진짜 눈웃음이 우리 눈이 다 작아가지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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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좀 작아가지고 웃으면 눈이 없어지죠. 네 맞아요. 아니 어떠세요? 선배님은 뭐 원하시는 며느리 상이 있으세요? 아니 상은 상상해 본 적은 없어요. 상은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좋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저는 뭐 그냥 현식이가 좋다 그러면 이윤식이가 좋다 그러면 그걸로 오케이 항상 아드님을 이렇게 든든히 응원해 주시는 정말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인 것 같고요. 두 분이 가요 광장 찾아와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임지훈 씨의 40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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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진짜 멋있어요. 저는 이쪽 일 조금 해보니까요. 오래하는 사람에 대한 위대함을 점점 더 하루하루 알게 되거든요. 일단 40주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고맙죠. 많은 분들 앞에서 지금도 노래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또 그분들이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커다란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얘기 한번 해 주세요. 다음 달 11월 22일 금요일 밤에 신촌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공연을 준비하는데 현식이가 같이 참여를 해줘서 40주년 공연이 빛날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해요. 아버님이 먼저 제안하셨어요? 아니면 현식 씨가 아빠 제가 갈게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작년에 현식의 공연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 오더니 아빠 제 무대에 좀 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게스트를 했거든요. 대박.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떨렸어요. 진짜 아들의 무대에 처음 쓴 거니까. 아 맞네요. 근데 그러고선 저도 조건을 하나 현식이 아빠 공연할 때 너도 안 말해. 아 이게 부자지간이어도 그런 건 또 좀 칼같이 이렇게 또 오며 가며 왔다 갔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남겨놨던 찬스를 드디어 이번에 쓰시는 거네요. 네. 아 그러니깐요. 우리 게스트를 현식 씨가 또 와주고 아니 두 분이 워낙 사이가 좋으니까 진짜 그건 떨리실 것 같아요. 뭐 유엘의 스케치북이나 이런 데서 두 분이 회상 같이 부르고 네. 부로의 명곡이나 네. 영상은 많이 봤지만 아들의 어떤 콘서트에 있을 때 마음이 더 떨려요? 그럼요. 그때는 저도 모르게 떨렸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현식이 아들이 하는 무대에 콘서트에 내가 초대 가수로가 돼서 아빠가 젊은 날에 내 모습을 생각도 해보면서 아 현식이가 이렇게 현식이를 아껴주시는 팬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가슴이 좀 뛰었죠. 오 되게 뭉클하고 뭉클하고 그리고 되게 그러니까 옆에서 노래를 하시는데 네. 그 되게 감사한 마음이 담긴 느낌이었어요. 뭔가 아들을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 앞에서 노래를 하시는데 네. 고마우니까 이렇게 내 아들을 사랑해 주는 이분들이 얼마나 고맙고 그럼요. 사랑스러워요. 현식 씨는 어때요? 이제 곧 있으면 또 아버님 콘서트에 이번엔 현식 씨가 간대. 네. 제가 은혜를 갚아야죠. 은혜를 갚아야죠. 은혜를 갚고 은혜를 갚고 조금 더 마음이 떨릴 것 같고 당연히 저도 떨리죠. 저도 사실 한 번 게스트를 쓴 적이 있어요. 아버지 무대에. 네. 그래서 제가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저기 스토가 있네. 아 그때는 그냥 저는 관객석에서 보고 있었는데 어머나 네. 나갔었고 그런 즉흥적인 모먼트 너무 좋아요. 그렇죠. 팬들은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모먼트들. 아니 그럼 이것도 궁금하네요. 두 분이 워낙 사이종 부자지만 네. 일할 때는 어? 내 아들에게 이런 의외의 모습이? 혹은 어? 우리 아빠한테 이런 모습이? 이것도 느낄 것 같아요. 일할 때 뭔가 두 분을 아 일할 때 정렬은 네. 현식이 저보다 더 꼼꼼한 것 같아요. 아까도 리허설 할 때 보셨죠? 아빠 들어가야 돼? 이러면서 바로 어. 다 챙겨주고 어. 아빠 보고 그리고 혼자 이렇게 콘서트 진행하는 거 보면서 나보다 좀 더 세심하고 또 남들 챙겨주는 모습 보면서 든든하고요. 든든하고 얼마나 사람이 착하고 스윗하고 노래도 잘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서방님 내 서방님 안녕하세요 다음엔 제가 아버님으로 불러드릴게요. 아버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너무 잘 알고 있죠. 현식 씨는 어때요? 일할 때 아버지 확실히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활동을 한참 하셨을 때랑 그리고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기가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예를 들어서 보이는 라디오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까지 활발하게 읽지도 않았을 거고 SNS나 뭐 영상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은 것들이 변해가지고 그때는 방송에 엽서 보내고 그랬죠. 아 맞네요. 편지 보내고 엽서로 읽고 편지 읽고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뭐 여기 화면으로 다 올라오는 거 전 세계에서 오는 게 다 보이지만 그렇죠. 그때는 정성스럽게 예쁘게 적어서 엽서 편지 이렇게 해서 예쁜 엽서 전도하고 그렇죠. 방송국에서 꾸며서 보내고 그래서 뭐 지금의 활동에는 제가 조금 더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또 두 분 아 오늘 참 뭐 그냥 얘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예. 그냥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안 됩니다. 공연해야 되니까 그렇죠. 공연도 하셔야 되고 자 저희 너무 감사하게도요. 두 분이 라이브 오늘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곡 들려주실 거예요? 선배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사실 현식이가 연락이 왔어요.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빠랑 둘이서 그냥 갑자기 방송에서 부르는 거를 앨범으로 만드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음원으로 발표하는 거 그래서 현식이가 처음으로 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방송 부탁을 방송 부탁을 출연하자고 그래서 뭐 아들 부탁이니까 무조건 그래서 이제 KBS 유희열의 스케치북 가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노래 부를까 했더니 현식이가 아빠 이 노래 하자 현식이가 그 노래 어려운데 그랬더니 아빠 해요 그래서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죠. 그게 앨범으로 나오는지는 난 몰랐어요. 근데 그게 앨범으로 음원으로 나온 거예요. 어머어머 현식 씨의 큰 그림이었네. 그래서 내가 네 아 또 좀 더 잘할 거 이런 줄 몰랐어요.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정성들여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두 분은 라이브 속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도 좀 드시고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노래 우리 원곡은 송창식 씨의 사랑이야 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임지윤 씨 임현식 씨가 라이브로 준비해 주셨고요. 두 분께 궁금한 거 부탁하고 싶은 거 목격담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번호 샷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부 100원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로 추첨을 통해 뷰티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임지윤 임현식의 라이브입니다. 사랑이야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어느새 촛불 하나 이렇게 밝혀놓으셨나요? 어느 별 어느 하늘이 이렇게 당신이 피워놓으신 불처럼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타오를 수 타오를 수 있나요 언젠가 어느 곳에 섰나 한 번은 본 듯한 얼굴 가슴 속에 항상 혼자 그려보던 그 모습 단 한 번 눈길에 부서진 내 영혼 사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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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처럼 조용히 속삭이듯 이렇게 영원할 수 있나요 언젠가 어느 곳에선가 한 번은 올 것 같은 순간 가슴 속에 항상 혼자 예감하던 그 순간 단 한 번 미소에 터져버린 내 영혼 사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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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아버지 공연을 정말 많이 다니고 다 배운 거죠 너무 부럽네요 아버님의 이 목소리로 현식아 일어나 아침에 현식아 학교 가야지 이렇게 너무 기분 좋게 너무 기분 좋게 일어나셨을 것 같고 5827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네 몰래 듣는 중인데 노래 듣다가 잠시 일을 멈췄네요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해줬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식씨가 이 노래를 왜 선택한지 알 것 같아요 네 아버지랑 사랑하는 관계면서 또 어머니라는 사랑하는 존재도 있고 형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둘의 사랑을 좀 표현해 보면 어떨까 진짜 노래 너무 감사드리고 이주영님께서 두 분 목소리 너무 어울리고 감미로워요 운전하다가 차 세워두고 문자 남겨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지윤씨 또 이렇게 또 문자 주셨는데 네 감사하죠 차 세워야죠 무언가에 집중 뭔가 다른 거에 집중될 땐 차를 세워야죠 위험하니까 또 차 잘 세우셨고 가은님의 문자 읽어주세요 지윤씨 와 내 고음악에서 고음악에서 꿀이 흐를 것 같아요 아 귀가 귀가 정화된대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주전 멘트가 사실 우리 지윤씨는 익숙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글쎄요 요즘은 굉장히 네 끈적끈적하네요 꿀까지 팬들의 이런 주전 멘트가 되게 재밌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현식식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이 익숙하시지 않아요? 이런 주전 멘트들 익숙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네 네 네 민서희님 네 민서희님께서 임지윤희님 목소리는 현장에서 라이브로 들으면 더 진짜입니다 깊이가 달라요 아 맞아요 저도 늘 이렇게 아들이면서 또 후배로서 매번 그걸 느껴요. 라이브에서. 진짜 뭔가 이렇게 막 진짜 너무 인생의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감성들이 너무 멋지세요. 그래서 또 이번에 40주년 여러분 기념 콘서트 임지윤 씨 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하님께서 이면식 목소리는 사랑이야. 감사합니다. 달콤하죠. 공감하시나요? 너무 공감하고요. 너무 달콤하고 그리고 깊이가 있잖아요. 우리 현식 씨가. 목소리에서. 제가 아까 노래 부르면서 봤어요. 현지 씨. 눈 감은 거. 네. 맞아요. 현식이 목소리 나올 때 느낌이 또 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눈이 흔들려. 제 눈이 제 눈이 좀 파르르르 이렇게 흔들렸나요. 저는 현식 씨가 부른 노래를 들을 때면 뭔가 이게 참 잠이 자라요. 네.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약간 또. 운전할 땐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어차피 운전 못해서 괜찮아요. 운전 배우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아세요 또? 화면을 다 봤죠. 저의 그런 모먼트들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영상들을. 너무 재밌어요. 어머. 저는 며느리로서 어때요? 내 아버님. 강령하세요. 훅 하고 들어오네요. 훅 들어오네요. 훅 들어갔죠. 아버님. 저는 제 권한 밖이잖아요. 아시면서. 정말 단 한 번도 시원하게 그렇다고는 안 해주시네요. 두 분 다. 아니요. 이 재미난 이야기 이따가 또 4부에서 계속 나눠볼게요. 이따 만나요. KBS 라디오 이은지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고요. 저는 DJ 이은지입니다. 가광 초대석 누구세요? 오늘은 포크송의 대부 임지윤 씨. 아이돌 보컬의 레전드를 쓰고 있는 비투비의 임현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선배님 실시간 기사가 났대요. 비투비 임현식 또 플러팅. 이은지 부 임지윤의 원하는 며느리상 있냐. 오마이갓 빠르다. 빠르네요. 이은지 가요광장 대단하네요. 다 KBS 적분입니다.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너무 실시간 기사가 났고요. 지금 많이 듣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얘기도 해드려야 돼요. 지금 많이 듣고 계시니까요. 좋은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임지윤 씨의 새 앨범이 나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은 했어요. 정말 고생은 했어요.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앨범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40주년 기념 앨범을 준비를 했는데 11곡 다 신곡이고요. 크레용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제 작품에 어울리는 가수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빌려서 콜라보 음반을 냈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진행하시는 주현미 씨. 너무 좋아요. 해피해피하면서 11시 하죠. 주현미 씨 목소리도 빌렸고 민혜경. 보고싶은 얼굴을 보고싶은 얼굴을 뮤지컬 스타 손준호 이런 분들 같이 참여하고 유리상자 박승화도 참여하고 또 뷰티비의 이면식군도 참여하고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달 말이나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11월 초에 발매가 될 것 같아요. 음원 발표도 되고. 네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또 아니 어쩜 그렇게 또 셀럽들이랑 또 그렇게 또 함께 작업을 하셨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고. 그러니까요. 또 긴 시간 동안 음악 작업 만들었는데 행복한 시간을 또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조금 그래도 고생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다시 아날로그 방식으로 옛날 세션들하고 같이 그때 감성을 좀 다시 불러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약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다음에 현대 느낌까지 조금 조금씩 다 곡곡마다 그 작업을 하는데 좀 힘들었지만 마치고 나니까 이제 어제 마스터링 끝났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아 이제 다 노력한 이제는 만들어졌구나. 아 야 진짜 너무 대단하세요. 사실 요즘 앨범에 11곡 수록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현식 씨. 맞아요. 그것도 쉽지 않은데. 저도 옆에서 이렇게 아버지 작업하시는 것부터 녹음하시는 거 등등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40주년인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아직까지도 하실까. 진짜 너무 멋지시고 수록곡 중에 눈길이 끄는 노래가 있습니다. 임스. 오 이 노래가 우리 현식 씨와 함께한 노래. 현식이 뿐만 아니라 현식이 형까지 참여를 시켰어요 제가. 어머 웬일이에요. 임부자가 이렇게 세 명이서. 세 명이서. 그래서 임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아주버님까지. 아주버님. 아주버님. 강령하세요. 네. 그래서 참여를 했습니다. 어떤 곡이에요 현식 씨. 어. 글쎄요. 녹음도 해보셨을 텐데. 했는데. 일단은 저랑 형이 아버지 앨범에 녹음을 한 게 초등학생 때 이제 그 약간 코러스 느낌으로 해본 적이 있었어요. 뒤에서 애기들 목소리 나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때 처음 해보고 이번에 형이랑 같이 녹음을 했는데 그때 생각이 엄청 많이 나면서 또 지금의 30대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의 지금 나이에서 또 하는 느낌이 아예 또 새롭게 다른. 느낌이 달랐겠어요. 노랫말은 그냥 오늘 함께 같이 있는 이 하루 또 이 순간들이 너무 고맙다. 그래서 아들 둘하고 같이 부르니까 정말 고맙더라고요.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뭐 가족에게도 고마울 수 있지만 뭐 친구들한테 고마울 때 뭐 이럴 때 다 들려줄 수 있는 좋은 수록곡일 것 같습니다. 네가 곁에 있어서 고마워. 고마워.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면 청취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아니 이쯤 되니까 이 질문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비투비의 새 앨범에 대해서 또 얘기 좀 하고 해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 궁금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빨리 좀. 기다리는 팬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빨리 독촉 좀 할게요. 기다리시는 것만큼 그래도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그럼 팬분들에게 또 한마디 해주세요. 아 뭐 멜로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비투비가 정말 멜로디를 많이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가만히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닙니다. 다들 열심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멜로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김우연님께서 어머나 2년 전 스케치북에 출연하셨을 때 여전히 부자지간에 볼 뽀뽀 하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하시나요? 어? 어떠세요? 가끔 하죠. 가끔.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볼 뽀뽀 아직도 하거든요. 그래요? 엄마한테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게 사실 그냥 가끔 힘내라는 느낌으로. 그렇죠. 약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힘내자고 허그하다가 볼 뽀뽀 해주시죠. 그렇죠. 이렇게 또 사이좋게 또 잘 지내고 계시고.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가족 분위기가 이렇게 좋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유쾌하고 표현도 서로 많이 하고 이럴 수 있는 방법. 글쎄요. 저는 내려놓는 거라고 보거든요. 서로가. 그냥. 갑자기. 갑자기. 패탈 느낌인데요. 그냥 뭐 무거운 것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버지라고 너무 그렇게 무게감 있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아들이 가는 길에 친구 같은. 가끔 현식이랑 술 한잔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어쩌다 가끔씩. 저도 술 좋아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언젠가 한번. 아버님 아버님 저 말술이에요. 그래요? 그게 큰일 났다. 아닙니다. 셋 다 말술인데. 저는 약간 소주파거든요. 안 가리죠. 너무 좋죠.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이번에는 두 분께 KBS 돈으로 생생낼 수 있는 시간 드릴 건데요. 앞에 있는 검은 상자 안에 0부터 9까지의 숫자들 들어있고. 이 중에서 하나 뽑아주시고요. 그 숫자가 본인의 핸드폰 번호 뒷자리에 들어있다 하시면 바로 문자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열 분께 유기농 루아 커피 보내드립니다. 행운의 숫자를요. 오늘 또 콘서트도 앞두고 있고 앨범도 나올 우리 임재훈 선배님께서 행운의 숫자 0. 아니요. 저는 저보다. 왜요? 현식이한테. 현식 씨한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네. 현식이가 낫지. 임현식 씨가 뽑은 행운의 숫자는 몇 번입니까? 오늘의 숫자 5번입니다. 5번이네. 5번입니다. 핸드폰 번호 뒷자리에 5가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 사연 주세요. 번호 확인해야 하니 문자로만 받을게요. 나도 들어가네. 지금 생방송이라 보내시기가 좀 쉽지는 않겠죠. 보내주실 번호 샷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부 100원. 열 분 뽑아서 유기농 루아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3352님께서 현식 오빠 영화제 얘기도 좀 해줘요. 맞아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운이 좋게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출품이 돼서 잠시 배우 이면식으로의 삶을 살아봤습니다. 너무 새롭고 진짜 재밌고 뜻깊은 순간들이었고 그 작품도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께 또 보여드릴지 많은 또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이렇게 원래 하던 일이 아닌 또 약간의 분야가 살짝 다른 일 하면 좀 많이 긴장되고 좀 설렜을 것 같아요. 네. 떨렸는데 그래도 제가 아예 혼자 간 게 아니고 감독님들도 계셔가지고 그나마 좀 다 같이 약간 그냥 여행을 다녀온 듯한 꿈만 같던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다큐멘터리 내용이 현식 씨가 좋아하는 바다에 관련된 얘기인가요? 제가 바다 속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촬영기와 또 제가 또 고독한 바다에서 뭔가 꿈을 이루는 듯한 한 청년의 도전 참 아버님 감사해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도 영화 못 봤어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정말 기회가 된다면 꼭 볼 수 있기를 고독한 바다. 그러니까 저희 가장 최근 앨범이잖아요. 고독한 바다. 그때 찍었던 뮤직비디오 그 현장들이 담은 것들이 영화제에 이렇게 딱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저도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바닷물 속에서 노래를 했을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촬영할 때 많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정말 기절할 정도의 상황까지 왔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보고 싶네요. 보고 싶은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볼 수 있도록. 8375님의 문자 지윤 씨 읽어주세요. 두 분이서 여행이나 캠핑을 가신 적이 있나요? 보통 아버지와 아들은 어색한데 아직도 자주 하시는지 또 요리도 해주시는지. 여행은 우리가 정말 많이 갑니다. 여행을 가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족 여행을 갔었는데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가족 여행 다녀왔어요. 가족 여행을 다녀오셨고. 그러니까요. 둘이서 간 거는. 둘이서 간 거는. 둘이서 간 거는 없고. 둘이서 간 거는 예전에 KBS에서 같이. 프로그램 통해서. 한민족 방송에서. 독일 간. 독일 파독 간호사 50주년 때 둘이 가득해서. 맥주도 먹고. 그렇죠. 이게 또 워낙 두 분이 서로가 가장 좋은 술 친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어색함이 전혀 없어요. 두 분이 그냥 진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셔서 너무 보기 좋아요. 강운주님의 문자 현식 씨 읽어주세요. 네. 저의 첫 콘서트가 임지훈 님 공연이었어요. 대학로였고 안개꽃을 선물로 준비해 갔었답니다. 싸인 LP도 있어요. 그때 들었던 사랑의 썰물 한 소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어머. 싸인 LP에. 아니 어떻게 좀 동굴 좀 넣어드릴게요. 선배님. 아아 쎄쎄 해보세요. 아아 쎄쎄쎄. 차가운 너의 이별의 말이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여기까지. 와 진짜. 아마 저 때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아마 그 공연장에 있었을 거예요. 강운주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네요. 아 근데 또 이렇게 이은지의 가요광장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지금 또 청취하고 계시니까 저까지 마음이 막 다 뭉클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이사이펠 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히트곡 바꿔부르기 어때요? 아니 현식 씨 진짜 아버님 노래 중에 좋아하시는 노래 있다면 회상도 좋고요. 뭐 할까요? 뭐 추천 한번 동굴 좀 넣어드릴게요. 쎄쎄. 우우우우우우우 떠나버린 그 사랑 우우우우우우우우 ¿ 생각나네? 아까 운지씩 academic 그러니까... 네. 목소리가 좀 trok이 좀 비슷한 거 같죠? 그렇죠. 이거 어떡해요 아버님 너무 비슷하네 그렇죠 약간 좀 수상한 오늘 현식씨 너무 멋있게 입고 왔잖아요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왠지 아버님이 오늘 저한테 질려서 아니에요 다시는 안 오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 선배님이 불러주시는 또 비투비 노래 뭐 좋아하세요 저는 비투비 노래 이거 좋아해요 난 그냥 그렇게 살아 너를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 그리움의 깊이가 다르네요 진짜 그냥 나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사람은 다 그 그리움 속에서 그리움을 찾기도 하고 맞아요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저도 40년 됐는데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아쉬운 것도 있고 네 또 지금도 노래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현식이가 제 무대에 서준다니까 또 고맙고 고맙고 감사라고 또 현식이 예전에 현식이 팬하고 제 팬하고 같은 팬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엄마가 제 팬이었는데 딸이 또 현식씨 팬 따님이 또 현식까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번에 같이 오면 또 재밌지 않을까 그러네요 진짜 콘서트 때 콘서트 때 진짜 그렇게 모녀지가 친구끼리 가족끼리 부자도 좋고 부자도 좋고 이렇게 다 같이 또 40주년 기념 콘서트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은님께서요 현식 오빠의 어린 시절 에피소드가 정말 궁금해요 라고 사연 주셨는데요 현식씨는 뭐 어릴 때부터 잘생겼겠죠 뭐 아니면 아니면 아니 착했어요 두 형제가 다 아 우리 아주버님이랑 착하고 그냥 조용히 뛰어다니는 거 없이 식당에서도 그냥 조용히 밥 먹자 그러면 씻고 웃고 밥 먹고 어머 제가 너무 누구한테 글쎄요 제가 이렇게 볼 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조용히 잘 커줘서 고맙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조봉 이벤트 당첨자 나왔네요 6285님의 사연 현식씨가 소개해 주시고 다른 당첨자 번호도 후루룩 저랑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네 6285님입니다 일산 이웃 주민 임지훈 임현식님 부자와 예비 며느리 은지씨의 케미 너무 재밌어요 저동중 선배 현식님 항상 응원해요 라고 저동중 맞아요 일산에 저동중 나왔는데 네 후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285님 포함해서 네 5517 5860 9005 0581 0725 8454 0105 8485 7575님께 유기농 루아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우 또 이렇게 재미나게 또 역조봉 이벤트도 한번 보내봤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방송 후에 이은지의 가요관장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해주세요 오늘 어떠셨어요 선배님 아 이 방송 초대해 주셔서 들어오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들어오고 싶었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저 방으로 건너방으로 저랑 맨날 이렇게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은지 가요관장 응원할게요 영원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응원하십시오 아우 고맙습니다 현식씨 어떠셨어요 저도 늘 올 때마다 되게 정말 편안하고 재밌고 오늘은 또 아버지랑 이렇게 처음 왔으니까 되게 기분이 재밌었습니다 또 놀라오겠습니다 입 좀 보여주세요 입 보고 싶어요 아우 또 예 여러분 저희 또 임지윤 선배님 우리 포클송의 대부 임지윤씨 40주년 기념 콘서트 언제라고요 아버님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11월 22일 금요일 밤 신촌에 연대 대강당에서 공연 준비하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공연도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신곡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두 분 보내드리면서 노래 띄워드립니다 임지윤 임현식의 크림같은 파도 와우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죠